목요일에 뉴스필터는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 장지혁 시민활동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창용 총자가 최근 들어서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요. 정치사회 현안 크게 개의치 않고 발언을 꽤 많이 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한데요. 한덕수 공무총대 후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지혁활동가는? 저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한국사회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생각으로는 정치력과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경력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실무력이 버텨져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 경제 이쪽 외길로 달려오셨고 사실 관련된 직을 하셨다고 하지만 아주 특수한 분야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력이나 또 관료들을 장악할 수 있는 장악력이 사실 다 뭐 될 거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건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동안 사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학자가 총리 후보로 물망이 오르는 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행보들은. 비슷한 이력을 가진 분이 조순. 조순. 정부 총리가 있었죠. 예전에 정훈찬 이런 것도 있었고. 정훈찬 총리도 정작자 출신이었군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보는 똑같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본인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하다가 바로 총리로 올라가는 건 본인한테도 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발언들을 꽤 여러 건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관련해가지고 대학이 문제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이거 인원을 쿼터제처럼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야당 의원들이 물어봤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왜 그런 말하냐. 정치하려고 하냐 했을 때 아닙니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봤던 한국은행 총재라는 가장 독특한 지위 그리고 그분이 가진 어떠한 학문적 신념 이런 거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하버드 경제학과 나와서 우리 가상 같은 통화주의나 거시적인 통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전체의 경제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과 학교, 대학교 문제라는 것들이 전체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사회 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부와 다르게 사실 독립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항상 중요시 여기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합쳐져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시장도 지냈고 한나라당 초대 총재까지 지냈으니까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셨네요. 이분은 민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말에 당시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있던 이창용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에 지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오늘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창용 총재를 업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으니 외부에서 업둥이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인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여당 야당 밀당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밀당은 밀당인데 인준에 대한 밀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고위직을 시켜줄 거면 우리 당 추천으로 혹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하는 게 어떻겠냐. 굳이 지금에 있는 정권과 지금 여당 편에 가서 경력을 훼손시키지 말하는 거죠. 사실은 굳이 네가 똥물을 쓸 필요가 있겠냐 이런 표현인 건데 우리가 더욱 우리가 기가 있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빌어주겠다. 아니면 우리 편 추천으로 들어가라. 우리 당 추천으로.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민주당의 성향이 사실 좀 더 걸맞는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까운 인재 있고 굳이 저런 아까운 인재가 저기 국힘 편의 여당일 때 가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면 나중에 자기가 인준하기 선출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밀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면 그때 하세요.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오늘을 챙겨봐야 할 뉴스로 넘어갑니다. 배주연 기자 첫 뉴스 전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여권의 여러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반박하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강수영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을 제1관련자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다음에 누구 소환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언론에서 지금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련 의혹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의혹인데 후원자인 김 씨가 보궐선거 전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후원자 김 씨는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대납이 아닌 자의적인 후원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은 이를 두고 26일에 기자들에게 해명에 나섰는데 김영선 전 국힘의원 소개로 명태균 씨를 2021년 1월에 두 번 만난 게 전부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요. 자신의 후원자였던 김 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관계라면서 개인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각종 행사에서 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나 명태균 씨 만난 적은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모르게 나를 돕고 싶어하는 후원회 회장이 나 모르게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대신 대납한 거다. 나는 몰랐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자기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뭔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오세훈 씨 캠프 쪽의 관계자하고 오세훈 씨하고 대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끊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시점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견이 생겨서 심하게 다툰 뒤 전혀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오 시장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명태균 씨가 자신과 캠프에 불만을 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창원에서 활동하던 명 씨 입장에서는 중앙에 진출하고 싶었을 것인데 우리 캠프에서 거절당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명 씨가 오세훈이 머리가 나빠서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험담을 창원과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명태균이가 내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험담하는 거다. 나는 일찌검치 끊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기자회견을 하고 또 기자들도 질문을 다 받고 했는데도 의혹이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도 몰랐고 비용을 대납한 것도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주변 정황들을 보면 그냥 한두 번 만나고 그냥 지나간 사이는 아니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지금 녹취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후원자 김 씨가 스스로 오세훈 시장이 내게 명태균 씨를 만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 씨가 통화한 상대방은 강혜경 씨였고요. 이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 후보를 만나게 됐었고 그때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이번에는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다음에 대통령 나오면 만들어준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발언을 들은 오 시장이 이제 명태균 씨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서 김 씨 이제 자신에게 명태균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본인도 명태균 씨를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김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최초 보도 후 닷새 이후에서 나왔는데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는 한참 전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명태균 씨도 채널A 뉴스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에게 뭐 시장할래요 대통령할래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한번 밝혔었는데 결국 이는 지금 김 씨 발언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가 대단하긴 하네요. 대통령 만들어 줄까요? 시장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세훈 시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요.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정책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AI 교과서로 교실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AI 교과서 관련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맞습니다. 교육효과도 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 써야 되냐.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이런 얘기 한 번 했었고요. 이게 교육효과가 진짜 있느냐. 오히려 부작용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바로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건데 잡음은 계속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야당 반대로 이 교과서 도입이 무력화될 위기가 조금 처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저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보조자료로 쓰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애초 교과용 도서가 되면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무내력 하락을 유발하고 또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를 어느 범위까지 교과서를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데 누가 정하느냐.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내서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인프라가 준비가 돼 있고 어느 학교는 안 돼 있고 이러면 교과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가 잘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점검하지 않은 학교도 전국에서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 이 점검을 실시한 학교 네 곳 중 한 곳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진단 대상 학교 1만 2천여 곳 중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점검하지 않은 학교가 6,600여 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점검한 학교 5,400여 곳 중 1,400여 곳도 속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AI 디지털 교과서에 활용되는 이 디지털 기기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학교도 1,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은 너무 급하다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런 여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AI 교과서 돈 들여서 준비했던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 법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 교과서 출판사와 개발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만약에 교육자료로 규정이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교과서를 개발했던 개발사들은 본래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판사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교과서 개발을 다 마쳤고 또 내일 검정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 등이 반대를 하니까 이 개발사 측도 교과서 지휘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네. 당장 내년 도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지 정확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혼란이 없어야 할 텐데요. 빨리 정리가 돼야겠습니다. 오늘 챙겨봐야 할 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장돼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은 건강 이상으로 구정의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죠. 선출직 공무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장지혁 시민활동가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사례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입니다. 본인의 건강 이상설로 얼마 전에 공식 사과를 했는데 또 최근에는 정치사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더라고요. 본인의 주장으로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았는데 지금 한 70% 정도 회복했다. 연말까지 회복하겠다. 만약에 내년에도 내가 일을 계속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때 중대 결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나 업무를 못 본 겁니까? 일단은 정확하진 않지만 애초에 윤석준 동구청장 관련된 지역 정가와 지역사회에서 사실 말들이 많았습니다. 몇 달째 못 나오고 했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 사실 신난체나 이쪽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보 공개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했고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문제제기가 되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공개됐는데 공식적인 휴가일수만 66일입니다. 올해. 올해 한 33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빨간날 빼고 이러면 사실은 두 달 넘네요. 공식적인 휴가가만 두 달이 넘고 실질적인 효과는 왜냐하면 토일을 안 치니까 그러면 석 달이에요? 거의 한 석 달 정도를 자기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거의 일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업무가 거의 공백이었다. 그리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와서 와서 앉아서 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출근했지만 일을 보지 않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이 정도면 거의 몇 달을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동구총 직원들이었대요.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오시면 의존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우두절이었다는 거죠. 우두절이 아주 길게 이어졌다는 거죠. 구총장이 뭔가 강하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니까 할 일도 없었던 거고. 이게 결국은 구정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거고. 그 피해는 고민들이 보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어요. 내년 봄에 보궐선거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규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법적인 문제로 처벌을 받으면 물러나게 되잖아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윤석준 동구청장처럼 건강 문제로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구청장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상이 생길 수는 있죠. 그렇다고 보통의 공무원이나 보통의 노동자들 같으면 심연대로 휴가를 가면 되는 거지만 선출직 공무원, 특히 구청장 좀 되면 자기가 권한해서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폭우가 쏟아지고 이럴 때 현장 대응 나가야 되는데 구청장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가 우기급한 상황인데 구청장 와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냐. 누가 가면 결정을 내리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밑에 직원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시가 안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둘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일시적인 경강의 위기라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대리인의 세월은 어떤 방법을 광고했어야 되는 거고 계속될 문제라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 측면에서 사퇴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말이 석 달이지 공백이 석 달간 이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정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위중하다고 봅니까? 저는 혐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계 책임자가 신고하지 않은 통장에 돈을 쓴 내역과 회계 책임자가 신고되지 않은 채로 일을 했다는 건데 회계 책임자가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사실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준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직업 정치인이거든요. 일단 선거를 세 번, 네 번 출발해 보신 분이라고 시의원도 했었고 네. 선거법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인 걸 이런 혐의가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저는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건 자체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윤석준 구청장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고 용인했다. 이러면 사실 당선 무형이 나올 거고 이것이 나는 몰랐고 회계 책임자의 실수나 어떤 선거 사무장의 실수다. 사무장의 선거 회계 관리는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생각으로는 당선 무형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다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실 CEO는 여러 번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유권자나 주민 입장에서는 팍득이 썩 하지 않는 대답이긴 합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선출지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고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 소환제 같은 게 있기는 있잖아요. 주민 소환제는 근데 일이 진짜 너무 힘든 일이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주민 감사 청구보다는 감선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를 물어보니까 대구시에서 이거는 우리가 소관상이 아닌 같다라고 제가 답변해 봤거든요. 공익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도 당선된 사람을 무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떨 만큼 공백이 있었는지 그 자체는 드러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나중에 주민 소환 청구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주민 소환 청구의 근거로 감사를 청구한다. 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마무리는 1층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배주연 기자.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여러 인사들이 엮인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사안이 더 길어질수록 보수 진영에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장지역 활동가의 1층은요? 네. 위기의 남자들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위기에 처했고 오세훈 시장님도 위기에 처했고 너무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으셔서 뽑아봤습니다. 정치권은 늘 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장지역 시민 활동가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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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